집단 휴진은 흔하지 않았죠. 충북대 병원이 하루 했다가 일주일 여름 집단 휴진에 들어갔네요. 지역방송인 충북의 kbs방송이 의대정원 갈등장기와 충북대병원 일주일 집단 휴진. 충북대 병원은 아마 지금까지 누적 적자 한 400억 이상 남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500억 정도 더 이렇게 돈을 구워서 사용해야 된다니까 충북의대가 한 1000억 정도가 나오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들 지방국립대학병원들이 대부분 한 1000억 대 적자가 올해 발생할 것 같네요. 서울은 한 4000억에서 5000억 정도 각 병원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충북대 의대병원비상대책회의원은 59명의 진로담당 교수분들 가운데 35명, 59%가 휴진한다고 밝혔고 2400건의 외래 예약건수 가운데 3분의 1 쓰지는 800건으로 줄어든 거죠. 그만큼 매출이 또 감소한 거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공이 사태 이후에 충북대병원에서는 교수 10명이 사직했고 하반기에 500억 정도 운영자금이 필요하니까 상반기에 한 400억 정도 적자가 난 것 같네요. 400억 정도. 그러니까 국립대학병원, 국립지방대학병원들은 대개 여러분들 올해 1000억 정도 적자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방송을 보고 물론 정부를 두둔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느라 제쳐두고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네요. 보시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의사 욕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중증치료에 아무런 문제없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코로나 방역도 세계 최고 성적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치색을 빼고 어디가 정권을 잡든 간에 대한민국 의료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망가뜨린 거죠. 정원 49명에서 충북대가 200명으로 정원을 늘리면 충북대 병원도 병상을 4배로 초대형 병원으로 만들어야 수련이 가능할 텐데 그 정수를 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충북에 그 많은 환자가 있습니까? 어제 건강보험에서 1조를 빼갔습니다. 전번에 3을 정원한다고 근부에서 2조 다 사용했나 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 적자로 3조 정도를 거동한 날린 셈입니다. 이렇게 눈이 가려지게 되면 앞뒤를 그냥 가리지 않는 거죠. 의과대학 정원을 원점에 재검토해야 됩니다. 아마도 교수님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5개월 6개월 계속해서 주당 100시간 정도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방 여러분들 대학병원에 교수분들이 떠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제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나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정부가 2천명 의과대학 정원을 발표할 때 그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인데 저는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프면 그냥 운명에 맡겨야 되는 게 답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을 맨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선거는 그냥 묻어버리면 됩니다. 소수가 여러분들 항의를 하니까. 그러나 병원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질 겁니다. 권자에 앉은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안 들릴 겁니다. 그냥 뭉개면 그냥 뭉개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뭉개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재승님이 하는 겁니다.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그걸 잘 모를 모양입니다. 정원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여건이 안 되는데 정원을 왜 합니까? 의료 사태부터 수습하고 정원은 계획에서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대 의대가 49명에서 2천 명으로 늘린다고요? 지방대를 살린다고요? 충북에 특혜를 베풀었다고요? 2025학년도에는 갑자기 469명을 구명하다가 앞으로 249명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의료기획입니까? 지방대를 살린다고요? 특수분야를 살린다고요? 법과대학 교육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올 겁니다. 대문과생들이 다 지릅니다. 지금 정책을 주도하니까. 의평은을 무슨 자기 집 머슴으로 아는가 봅니다. 정원을 4배 늘리고도 의평은 감사를 패스할 거라고 믿는 게 미스터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시설을 어떻게 늘릴 겁니까? 저렇게 충북대나 강원대 미니의대처럼 조그마한 병원에서 세브란스보다 더 많은 인원을 받아서 의사교육을 시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무도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후 좌우를 따지게 되면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의과대학 정원인 겁니다. 지금 잘 지적하지 않습니까? 미니의대에서 세브란스보다 더 많은 의과대학생들 받아서 교육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그만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정원이 통과되기 전에 교수분들이 다 그만둬서 여러분들 다 파토가 날 지경이 된 겁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히 의료사태가 발생하고 나서는 방송 나가고 나면 반드시 모든 댓글들 다 읽어봅니다.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댓글을 다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는 진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양희님이 남긴 겁니다. 친구 남편이 전립선암 진단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수술이 9개월 이후에 잡힌다고 합니다. 지금 암 2기인데 9개월 후로는 3기 4기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암이 여러분들 대개 발견될 때가 여러분들 직경 1cm 약 10억 개의 여러분들 체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2배 3배 4배로 확장되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복을 해서 여러분들 그게 한 5cm가 됐으면 대부분 다 덮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암은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아산병원을 하루에 수술 한 건 하고 교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수술 건수가 최소 40%에서 50% 정도 줄었을 겁니다. 전공의들이 있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 한 3개월 안에 수술 받을 수가 있었겠죠. 이제 흥도 안 날 겁니다. 사람이 돈으로도 움직이고 사명감 으로도 움직이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참 당신이 고생한다.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 당신 때문에 생명을 살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소위 외과 수술을 집행하는 분들이 힘을 얻어 가지고 여러분들 수술하고 본인의 경력에 내가 500명을 살렸다 1000명을 살렸다 그걸 갖고 평생을 살아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무형 자산을 전부 다 여러분들 윤 대통령께서 다 까부신 거죠.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을 하신 겁니다. 저는 동갑내기로서 엄청나게 창피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선거는 여러분들 파묻어 가지고 본인의 일싱을 여러분들 구했지만 이 문제는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는 그냥 까뭉개어 가지고 나라야 골로 가든 우리 여러분들 뭡니까 이쁜 마누라 구하는데 여러분들 총력을 기울였지만 절대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현장이야기인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 어떻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람이 지금 현장에 죽는 겁니다. 수술권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절반만큼 수술을 받아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도 과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번번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